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2년 전에 북한이 새벽에 초론제 T-34 탱크를 앞세워서 마구천해로 왔던 그날이고 그 상흔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이산가족도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국군 포로가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국군 포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북한과 8차례 정상회담을 했으면서도 북군 포로를 송환해달라 북군 포로 문제를 언급한 대통령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가 1953년 강원도 거마지구 전투에서 북한에 붙잡혀 포로신문으로 북한에서 47년간 강제 노역을 했던 유영복 씨라고 있습니다. 올해 92살입니다. 이용복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한국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때 단 한 번도 국군 포로 문제를 언급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가 있었던 2008년도 6월 15일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시 함기역남도 단천시에 있었던 그는 TV로 남북주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장면을 보고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하면서 드디어 나도 고향에 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한순간에 시들어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기 같은 국군 포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유 씨는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언급하면서 왜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붙잡힌 국군 포로 문제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희망을 접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재인도 비전향인 신령복을 존경한다고 했지 북한에 잡혀있는 우리 국군 포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해야 된다든지 총안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유 씨, 유영복 씨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어서 탈북했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하지만 그 뒤로 정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영복 씨가 기국한 이후에 두 대통령이 더 북한을 방문하고 공동선언문 등을 발표했지만 국군 포로 문제라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유영복 씨는 일본의 고이즈미 전 총리는 북한을 두 번이나 가서 김정일과 단판을 짓고 일본인 납북 문제를 공식 사과받고 또 납북 일본인들을 직접 비행기에 태워다가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국군 병사를 한 명도 못 데려온 것을 보고 허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쪽의 대통령들,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른바 진보정권의 대통령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웠는데 벌써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들이 이제 살아있다면 아주 노인들이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을까 가족을 다 남겨두고 북한에 올라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왜 그 사람들을 돌려달라고, 송환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돈을 막 지원하면서도 우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 포로들을 돌려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성이 어렸을까?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 또 김정일 또는 김일성 체제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에 올라가고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 씨는 약간의 기대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10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 침식을 할 때 유 씨 등이 국군 포로 3명이 처음으로 대통령 침식에 초대가 된 것입니다. 유 씨는 지금껏 남한에 오고 대통령 침식을 다섯 번째 맞이하는데 처음으로 그 자리에 초청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정부는 국군 포로들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은 국방부 초청 행사로 가족들과 청와대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24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6.25 참전용사 행사에도 유 씨 등 3명이 초청이 됐습니다. 국군 포로 출신 노병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온전한 명예회복과 국민의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현충원에 국군 포로 추모 공원 그리고 추모 탑을 세우고 전쟁 기능관 등에 국군 포로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남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휴전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는 2022년 기준으로 80명 선입니다. 생존자는 15명입니다. 너무나 미미한 숫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전쟁의 포로 또는 유해를 찾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북한으로부터 포로 성원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 남아있는 유해를 찾아오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온갖 지원 아양 저자실을 하면서도 정작 북한에 가 있는 우리의 진정한 애국자들, 용웅들, 이 사람들의 기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국군 포로 지원단체인 물망초재단에서는 현재 북한에 50명에서 150명의 국군 포로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군 포로 출신 어르신들이 북에 억류됐을 때 탕광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기관지가 안 좋고 암토병에 있거나 또는 치매를 앓고 계신 분도 있다고 하면서 북에 남은 국군 포로들도 90대 고령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소관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실생한 이런 분들을 기억하고 이런 분들을 구해낼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엉뚱한 사람들, 세월호 진실을 구한다, 제주 4.3의 진실을 구한다, 5.18의 진실을 구한다 거기만 모든 정성을 쏟고 있는데 진정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포로가 돼서 많은 평생 거쳐서 고초와 아픔과 고통을 겪은 이분들을 구해내고 이분들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는 달라졌다. 지금 대통령 취임식에도 이렇게 큰 초청을 해서 태도 변화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날 신라호텔에서 국군 참여, 유엔군 참전용사 후손 200여 명과 오찬을 가져왔습니다. 1시간 40분 동안 지내는 이남 오찬에서 9개 출신 유엔군 참여, 9고의 나라 출신의 유엔군 참전용사 12명, 외국에 거주하는 국군 참전용사 13명, 유엔 참전국 외교사질, 또 한국군 주지휘관 등이 참석했는데 70년 만에 유해를 확인한 고 김학수 이병의 딸과 아까 말씀드렸던 50년 만에 북한을 탈출해서 돌아온 이재복, 김종수, 이대봉 씨도 자리를 함께한 이 자리에서 머리를 90도 숙였다고 합니다. 90도. 그리고 구민의회가 진행되고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얻었고 그중에 몇몇 참전용사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무대에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참전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전용사 한 명 한 명에 뒤에서 서서 이들의 목에 직접 메달을 걸어줬고 수여식이 끝난 뒤에는 한 명 한 명씩 무대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삐나는 청춘을 바쳐서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줬다. 오직 피끓는 사명감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느라고 그 부름에 응해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피와 땀 헌신,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은 90도로 이렇게 폴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많은 네티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애국, 호국, 정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군 포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처음으로 취임식에도 국군 포로를 초청했고 그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남아있는 분들, 너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지키고 그분을 송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정권은 있는 국민도 북한에 의해서 처참하게 희생될 때 외면하고 입을 다물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있다가 국민의 분노를 삼고 있고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월북하려고 했다. 이렇게 공작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 포로 송환 문제. 그들에 대한 고마움 이것이 잊지 않고 계속 경고 내내 이어지면서 큰 열매를 맺기를 기도 기원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